약 1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커피업체 스타벅스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도용해 충전금을 무단 사용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뒤늦게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에 사는 김 모 씨는 한국 스타벅스에서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외 IP를 통한 이상 접근이 있어 김 씨의 계정을 잠금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스타벅스 앱을 확인했더니 누군가가 김 씨의 앱에 자동으로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30만 원을 충전해가며 텀블러들을 사간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에 사는 이 모 씨도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 충전된 금액이 전부 0원으로 떠서. 웹사이트에서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타벅스 앱 계정에 무작위로 대입하는 해킹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약 90개 계정에서 8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스타벅스 앱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 로그인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로 돈을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앱의 결제용 바코드 보안이 허술해 캡쳐돼 활용된 것도 문제입니다. 스타벅스는 10일부터 집중적으로 앱 로그인을 시도한 해외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고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일 첫 신고가 있었는데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인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KBS 뉴스 유덕기입니다. KBS 뉴스 유덕기입니다. KBS 뉴스 유덕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